완전 외국인 같잖아요. 실제로 여자애 같다고 해서 되게 많이 딸인 줄 알고. 진짜 딸 같다고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인데 20대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. 어머 왜 그렇게 됐어요? 왜 그렇게 됐는데. 오정태인 줄 알았어. 절대 일부러 또 잘생겨보이기 싫었나 봐요. 네? 본인이 잘생긴 걸 알았던가 보니. 일부러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. 망가뜨리려고. 일부러. 스팝을 위해서. 풍부하고 착해 보였을 것 같아요. 진짜 매력이 있다. 그러니까. 내 스타일이다. 쌈디가 쌈디가. 여기는 나오는 사람이야. 내가 20대다. 꿈을 꾸셔야지. 아들 같은 애하고 이런 얘기는 처음이지. 조금만 아들 아들 갔다 아들 갔다 하지 마세요. 아들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. 아니 성격이랑 모든 게 있잖아. 남자다워서. 내 스타일이야. 이런 스타일이. 그럼 어머니 다음 생에 저랑 만나요. 그래 그러자. 어머니. 어머니 막 입이 그냥 귀에 걸렸어요 지금. 그러면 토니 형한테 영상 편지 딱. 다음 생에. 다음. 내가 네 앱이다. 내가 네 앱이다. 내가 네 앱이다. 너 나 진짜. 나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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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수면단이다. 나를 수면단이다.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긴다. 나는...